백장어록 열한번째 시간입니다. 15. 스승의 안목을 넘어서야 황벽이 백장이 있는 곳에 왔다가 어느 날 하직인사를 하였다. 마조스님께 저를 울리고 싶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마조스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황벽이 말했다. 마조스님은 무슨 가르침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백장은 이에 마조를 거듭 찾아뵙자. 마조가 불자를 세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황벽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다. 백장이 말했다. 그대는 이후에 마조스님의 뒤를 잇지 않겠느냐. 황벽이 말했다. 아닙니다. 오늘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조스님이 뛰어난 기질을 활용함을 보았습니다만 마조스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마조스님의 뒤를 개성한다면 이후에 저의 후손을 잃을 것입니다. 백장이 말했다. 안목이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공덕을 반감시키고 안목이 스승을 넘어서야 비로소 스승의 법을 전해줄 수 있다. 그대에게는 확실히 스승을 넘어서는 안목이 있구나. 뒷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백장이 마조를 거듭 찾아뵙자 마조가 불자를 세운 이야기에서 이 두 스님의 뜻은 어떠하냐. 앙산이 말했다. 이것은 뛰어난 기지의 활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위산이 말했다. 마조가 문화에서 84인의 선지식을 배출하였는데 몇 사람이 뛰어난 기지를 얻었고 몇 사람이 뛰어나게 활용을 하였느냐. 앙산이 말했다. 백장이 뛰어난 기지를 얻었고 황벽이 잘 활용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스승의 법을 알리는 나팔수 정도일 뿐입니다. 위산이 말했다. 그래 그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벽이 백장이 있는 곳으로 왔다가 어느 날 하직 인사를 하였다. 마조 스님께 저를 올리고 싶습니다. 황벽은 백장 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인데 백장이 있는 곳에 왔다가 어디 나갔다가 왔든지 아니면 황벽 스님도 백장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법을 펼치고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백장 스님이 있는 곳에 왔다가 이제 하직 인사를 하였다. 마조 스님께 저를 올리고 싶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마조 스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다른 데 있다가 와가지고 마조 스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못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또는 산문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도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언어, 말에 대해서 문자이기도 하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마조 스님께 저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모습한테 저를 올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저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부처님한테 저를 올린다. 이럴 때는 그 부처님은 우리가 석가모님 부처님이라고 만약에 그런 뜻으로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석가모님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직접 뵐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참 그러니까 분별 세계는 참 희한한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어떤 영정이라든지 초상화라든지 아니면 동상이라도 만들어서 대웅전에 안치되어 있는 건 다 동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무덤을 만들어 놔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무덤을 만들어 놔서 때 되면 가서 그 무덤에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안 계시지만 이 무덤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탑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도에서는 화장을 해서 그 뼈를 탑에 안치를 해가지고 탑으로 탑이 무덤이죠. 그래서 이제 한자로 번역한 걸 보면 탑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탑묘 탑을. 탑이 무덤이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땅에 묻어서 무덤 만들어 놓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 분별 세계에서는 그렇게 형상화라도 하고 모습이라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흙 쌓아놓은 무덤에 절한다 이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형상이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깊이 간직돼 있는 조상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거기다 절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동상 만들어놓은 거기다 절을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동상에 무슨 효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석가모님 부처님을 대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형상이죠. 형상은 어찌 보면 기호하고 같은 겁니다. 이 기호가 상징하는 게 있는 거거든. 문자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이 컵일 수는 없고 이 말이 진짜 시계일 수는 없지만 이 말이 이렇게 시계라고 하는 이 말이 가르치고 싶고 형상화하고 있는 건 이 진짜인 이 사물을 얘기하듯이 탑이나 묘나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석가모님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나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절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허깨비한테 절을 해봐야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한테 그런데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런 상징물을 갖췄을 때 참 이 분별 세계에서는 훨씬 자기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고 이렇게 생겨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보고 생겨나고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견물생심의 그대로 한자 뜻을 보면 이 사물을 봐야 마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거든. 생심이거든. 그거를 세간에서는 욕심 같은 걸로 많이 쓰죠. 돈을 보면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하여튼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겠지. 그렇지만 그 견물생심에는 좋은 마음도 있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니까 어떤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화나 그런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추구하고 싶고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별세계에서 이 세간은 어떤 그런 형식이 좀 필요합니다. 상장도 마찬가지죠. 상장도 그냥 종이 하나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다. 그럼 그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매달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 것도 매달만 목에 걸어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형식을 갖추잖아요. 형식을 갖추면 무슨 의미부여가 됩니다.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막 눈물 돌리고 그러잖아요. 감동, 감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포츠도 관중이 필요할 겁니다. 관중이 한 사람도 없이 선수들끼리만 경기를 한다. 물론 그것도 경쟁이고 이기고 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는 할 겁니다. 그런데 관중이 있어서 서로 네 편 내 편 응원하고 이러면 더 힘이 나겠지. 그런 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형상을 갖추고 이러는 게 분별의 세계에서는 훨씬 마음이 생겨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출세가는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은 뭐가 있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출세가는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원래 있는 마음.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 어쨌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에요. 이거를 체험하고 싶지만 체험이 안 되면 자꾸 생각이 생겨나요. 그것도 견물생심이죠. 체험하고자 하는 또는 체험한 도반들이 또 보이니까 나도 체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생겨나는 것까지 제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뭐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왜 저는 깨닫지 못합니까? 간절함이 부족합니까? 어쩝니까? 이렇게 많이 묶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간절함은 공부하는 데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 안에 본래 있는 간절함만큼으로도 우리가 이걸 체험하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집중력이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건 그분 일입니다. 그분의 방식이고 그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남이 가는 방식 모습으로는 못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모습을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똑같이 이 길을 가더라도 누구는 팔을 세게 흔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팔을 조용히 흔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모습이 다르잖아요. 걷는 것도 다 달라요. 밥 먹는 모습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내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으로도 깨닫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오히려 자꾸 나는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분산시켜 버리니까 여기에 통하는 데 장애가 있는 거지 자꾸 비교하고 헤아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게 전부 흐트러트려 놓는 거야. 그냥 모래를 상 위에 딱 뿌리듯이 다 흐트러트려 놓는 거거든. 오히려 그게 장애고 그게 방해인데 자꾸 그런 생각으로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그려서 그쪽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의 우주라고 이런 얘기하듯이 다 독립되어 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어떤 걸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 공부가 꼭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따라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세숙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게 참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막 따라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따라서 하는 이 물 위에서 벗어나면 자기만 뭐라고 그러죠.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인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따라서 하는 게 힘들어 가지고 헉헉거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좀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삶을 살아야지 자기 삶을. 물론 이제 자기 삶이 어떤 게 자기 삶이냐. 그건 각자는 모릅니다. 그걸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삶이다. 그러면 이미 내 삶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서 거기를 또 따라가는 거잖아. 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대전에 가기 전에 도반들 모여서 도반들 모이면 맨날 공부 얘기하죠. 꼭 우리가 이렇게 면담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모이면 자연스럽게 면담처럼 공부 지금 요즘 공부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도 하고 젊은 거사님이신데 어쩌다 보니까 요즘 공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것 때문에 제가 좀 한마디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야단쳤던 건 아닙니다. 이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아무리 조용하고 나긋하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도반들한테는 청천벽력과 같은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혼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말 들으면 저는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혼낸 적이 없는데 굉장히 혼났다고 그러고 근데 심장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직접 스승님하고 대면해서 듣지 않을 때도 법문만 들을 때도 정말로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그냥 낱낱이 그렇게 혼이 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두 번도 아니죠.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하실 때 참 또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방식으로는 그쪽 방향이 아니다. 그쪽 공부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 이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쪽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돌이켜지고 참 후회가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은 들었어. 근데 질문이 딱 그렇게 나오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제가 마음으로 하는 공부다 이랬더니 근데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해요. 두 반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다라고 거기를 딱 막아버리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요. 실제로 좀 막막한 느낌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탁 쳐버리니까 근데 그때 문득 드는 제 어떤 생각이 뭐였냐면 참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빼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쉽게 한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장 어렵다고 한 게 어떤 거냐 화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이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기를 성찰해서 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절망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남을 미워해도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화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기 삶에 후회를 하고 절망을 할 때는 저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화는 어떻게 내야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었다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고 너무도 쉽게 해요. 그 어려운 일은 그런데 꼭 그거 아닌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다. 깨달음이다. 이런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화, 미움, 원망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해 볼게요. 사랑 남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이런 얘기만 나왔다 하면 세상은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까? 남을 어떻게 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질문은 100% 다예요. 자, 희한해요. 우리 분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희한한 거야.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느라고 다 망쳐놔버려 그냥. 다 지나가버렸어 그냥.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방법을 찾는다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살아. 참 희한하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간단해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을 좋고 싫고 옳고 그러고를 나누지만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잖아. 이거는 내가 뭔가 부족해고 이건 내가 부족한 거고 내 잘못이고 이건 내가 잘한 거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취사선택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취사선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우리가 그 취사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취사선택의 삶에서 그 갈등과 고통을 겪는 거거든. 그거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니까. 그거를 하려고 할 때는 무슨 계속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아. 방법을. 공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 어떻게 안 하면 돼. 그 방법을 안 찾으면 그게 잘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막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처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어떻게를 찾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꼭 마음공부가 아니고 깨달음이나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삶의 길이다 하더라도 진짜로 막힌다고 하는 건 생각이 막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손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렇게 진짜로 막혀버리면 우리 삶의 진실이다 또는 삶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저절로 깨어나는 겁니다. 삶의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걸 찾고 구하고 얻어서 이게 획득이 되고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막혀버리면 길이 보여.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오갈 데 없이 꽉 막혀버리면 그때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파사 현정이라고 그러죠. 파사라고 하는 것은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삿댐이라고 하는 게 전부 우리 생각이거든 생각 마음 공부에서는 이쪽 길인가 저쪽 길인가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게 오르냐 그러냐 이게 전부 삿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냥 막혀버리면 길은 열려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생각으로 이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길인 듯 하긴 한데 확실하지가 않아 뭔가 희미하게 길처럼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거거든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왜 생각은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같이 생각하거든 하나의 길을 생각할 때 다른 길도 같이 만들어져 버려요.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길인가 아니지 다른 길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딱 갇혀버리면 이 길은 이 길 저 길이 없어요. 그냥 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 길밖에 없으니까 분명한 거지. 나머지가 없어. 취사 선택이 없어.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분명한 거야. 그냥 우리 운전해도 그렇잖아요. 길 막히면 고속도로로 가야 되냐 국도로 가야 되냐 이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 그때가 갈등을 하거든. 그래서 선택을 했어. 이쪽 길을 안 가본 길이야. 그런데 이미 생각에는 길이 두 개가 있잖아. 가면서도 우리는 갈등할 거라니까. 고속도로로 갔으면 조금 더 빨랐을라나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출세가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만 분명한 거야. 그냥 갈등이 없지. 그러니까 뭐 다른 길이 있어야 갈등이 있지. 막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끊어져. 내가 끊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뜻도 아니고 땅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야. 그냥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막힌다는 말은 끊어져야 길이 생겨요. 마조 스님께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마조라고 하는 어떤 마찬가지지. 우리가 사람한테 절을 할 때도 모르겠어요. 그냥 세간에서 사람 만나면 예의, 도덕, 예절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악수를 하든지 머리를 숙이든지 그것도 그것도 아무리 관성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절 하나 하고 악수 한 번 하는 것도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상대한테 하고는 있지만 상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께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 마조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유추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이제 황벽이 이 백장의 제자고 황벽의 입장에서는 마조 스님은 이 백장의 스승이니까 할아버지 스승이거든요. 할아버지 스승. 근데 마조 스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모를 리는 없어요. 이런 유추를 안 하더라도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간에서 그냥 모습으로 하는 이 절 그걸로 해도 돼요. 그걸로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세간에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렇게 감으로 올 겁니다. 체험이 있다 그러면 체험이 없어도 마찬가지지 적어도 우리가 선을 공부한다고 그럴 때는 마조 스님께 절을 올린다. 부처님한테 절을 올린다. 이럴 때는 마조 스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특히 이제 또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이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이 있죠. 백장이 말했다. 마조 스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마조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죽고 몸뚱아리에 살고 죽고 이것만 얘기한다. 상관없어요. 그것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죠. 예를 들면 이 법에 어떻게 뭐 타고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런다고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분별 세계에서 살다가 분별 세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도 다 분별로 받아들여버리면 그냥 이런 공부하는 효과가 없는 거지. 이미 돌아가셨다. 이 말을 마조가 죽고 살고 이걸로만 받아들였다. 그러면 뭐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뭐 여기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선호록이라고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뭐 역사책 읽으면 되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화살 맞고 돌아가셨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어쨌든 마조 스님한테 저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마조 스님께 이럴 때 마조의 어떤 가르침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마조 스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이것도 그렇게 감이 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마조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마조는 이미 죽었다. 몸뚱아리가 죽었다가 아니고 석가모님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49년 동안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법이라고 할 게 없다.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이 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좀 느껴져요. 꼭 그래야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그래도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런 말을 분별로만 보지 마시라. 그런 얘기죠. 뜰앞에 잔나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나무 그걸로만 본다. 그럼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분별한 이 암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지.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조스님이 죽고 살고 이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일이야. 날이면 날마다 이 세상에서 천재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벽이 말했다. 마조스님은 무슨 가르침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용으로만 보면 이제 마조스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돌아가셨고 이제 그럼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살아계실 때 이제 무슨 가르침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셨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말로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로만 보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황벽과 이 백장이 우리가 이제 어떤 방편을 쓴다고 할 때도 먼저 이 진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진실을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유산과 앙산의 선문답에서도 나오는데 앞에 거는 빼버리고 앙산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공적으로는 바늘 끝 하나 통하지 못하지만 사적으로는 우마차도 지나간다. 앞에께 이 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틈 하나 틈 하나 없고 틈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 언어라든지 분별은 틈이 있어야 됩니다. 사이가 있어야 돼요. 사이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가 돼야 말을 하거든 비교라는 말은 분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이 돼야 말을 하지 이것과 이것의 사이가 있어야 이걸 시계라고 그러고 이걸 종이라고 하지 이것과 이것의 사이가 없다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별에는 항상 가장자리가 있는 가장자리가 있어야 이미지라는 게 만들어지죠. 가장자리가 없으면 이미지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자리가 전부 사이예요. 사이 그걸 틈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이렇게 붙어있다 하더라도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분별이 되잖아. 아무리 붙어있어도 시계라는 가장자리와 종이라는 가장자리가 딱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편을 얘기할 때도 늘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를 먼저 분명히 합니다. 앞에서 그걸 분명히 했죠. 마주스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다. 전체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밑에 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마주스님은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석가모님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마디도 한 적은 없지만 가르침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백장은 이에 마주를 자기가 마주문화에서 공부할 때 마주스님을 여러 번 거듭 찾아뵙자 마주가 불자를 세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황벽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이제 지금 저희가 백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백장스님이 마주를 거듭 찾아갔을 때 마주가 불자를 세운 이야기가 아마 이 뒤에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마주스님이 백장스님을 가르친 내용이겠죠. 불자를 가지고 가르쳤나 봅니다. 해주었는데 황벽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요. 마주스님의 뛰어난 기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진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진실로 안내하고 유도하는 거죠. 이제 이 안내하고 유도하는 데 이 기지 이것도 안목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걸 이제 기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지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어떤 가르침이죠. 책상을 두드리든 손가락을 세우든 말로 하든 그걸 이제 뛰어난 기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황벽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혀를 저도 혀 내둘릴 때 많아요. 선사들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읽다 보면 또는 이렇게 살피다 보면 참 이 선사들의 이 안목 이 기지라고 하는 게 대단하구나. 그럴 때가 많죠. 그렇게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황벽은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걸로만 보면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안목이에요. 그만큼 이 법에 대한 눈이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방편을 쓰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이런 기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발휘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경험이겠죠. 경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제접을 해봐야 되잖아요. 의학으로 치면 의사로 치면 임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보면서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조건에 맞는 어떤 그런 약을 쓰는 힘이 길러지는 측면도 있어요. 무조건 첫 번째는 안목이고 법에 대한 깊은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방편을 쓴다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죠. 많이 달라요. 다르기는. 얼만큼 이 법에 대한 안목이 깊냐에 따라서 언뜻 들으면 비슷비슷하죠. 언뜻 들으면 다 이거 하나 가르치나 보다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스스로 이제 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쓰는 가르침에 대해서 보여요. 가르침이 보여. 얼만큼 이렇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가르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공부가 이렇게 깊어져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그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도 처음 체험하시고는 웬만큼 이런 법을 이런 법을 조금 이렇게 책에 나오거나 또는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개념이나 용어나 이런 말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하면은 그냥 다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죠.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넘어서고 조금 넘어서고 이제 도반들하고 공부할 때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이 사람도 깨달았고 이 사람도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그걸 넘어서가지고 그 사람의 안목이 다 보이는데 깨달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쩔 수 없죠. 뭐 자기 스스로가 더 공부를 해서 직접 판결을 할 때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해주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때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조금 지나서 보면 거의 엉터리들이 더 많았어요. 말만 말이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막 태어난 거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눈에 초점도 정확하지가 않지 갓난아이는 그러니까 사업물을 이렇게 똑바로 분간할 수 없듯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듯이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면 그렇게 어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이라고 하는 게 이 말만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또 말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사실로 하는지 방편으로 하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공부를 해보면 좀 그런 게 보이죠. 선사들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보면 참 깊다. 참 이런 게 많이 느껴지죠. 아마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황벽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다. 백장이 말했다. 그대는 이후에 마조스님의 뒤를 잊지 않겠느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앤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감지덕지 뭐 이러지 않을까 감이 뭐 이러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방편으로는 뒤를 잇는다 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방편으로는 그러니까 법을 펼친다. 법을 펼치는 게 다른 법이 있습니까? 석가모님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고 역대 조사 산사들이 다 깨달은 법이고 펼쳐놓은 법이지 다른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잇는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진실로는 자기가 직접 자기가 이걸 통해서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분명히 본 이 진실로는 법이라고 할 게 없어.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잇고 끊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마저 스님 한마디 한 적이 없어. 석가모님 부처님도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석가모님 부처님의 법이 어떤 건지를 알고 우리가 이을 수가 있겠냐고. 오로지 그냥 이심 전심밖에 없어. 그냥 이심 전심 자기 스스로 이걸 딱 통해놓고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잇냐고. 방편으로는 잇는다고 할 수 있다니까 방편으로는. 그런데 이 자기 살림살이로는 이 진실로는 잊고 끊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는 이후에 마저스님의 뒤를 잇지 않겠느냐 이럴 때 당연히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을 것도 없고 끊을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마 황벽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저스님이 뛰어난 기질을 활용함을 보았습니다만 당연히 그렇지 마저의 가르침이 참 뛰어나다 이거는 이걸 못 느끼면 그만큼 공부가 깊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걸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마저의 뛰어난 기질을 자기가 느낄 정도면 거의 마저의 안목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든지 가까이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거든.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 가르침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공감이 되고 혀를 내두를 만큼 감동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활용함을 보았습니다만 뛰어난 기질을 활용함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았습니다만 마저 스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마저 스님의 뒤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저 스님이라고 하는 건 이 법을 지금 황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저가 마저가 아니에요. 고타마 시타르 타가 아니듯이 만약 마저 스님의 뒤를 계승한다면 이후에 저의 후손을 잃을 것입니다. 저의 후손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 말뜻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후손까지 갈 것도 없어 마저 스님을 잃는다 하는 순간 자기 살림살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얘기거든요. 자기 살림살이로 봤을 때는 마저가 없는데 마저를 잃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백장수님도 그랬겠지만 이 정도는 돼야 황벽을 백장수님 스승인 백장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내겠죠. 백장이 말했다. 안목이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공덕을 반감시키고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방편을 보는 눈인데 방편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목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공덕을 반감시키고 안목이 스승을 넘어서야 비로소 스승의 법을 전해줄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전할 수 없는 법을 전하려면 그래야죠. 뭘 그래야 된다 하는 게 이 말 그대로를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아마 첫 시간에 제가 이 제목 하나로 스승의 안목을 넘는다는 이 제목 하나로 아마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스승의 안목을 넘어서 넘는다 이런 말은 아니고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저도 이제 스승님이 계시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분으로서는 지금 그분이 제 스승님이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역대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접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다 스승입니다. 저한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물론 이제 모든 가르침 그런 대승의 가르침 선의 가르침이 자기 공부에 스승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어떤 가르침들이 더 자기를 깨우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안목을 갖추고 보면 이 모든 가르침들이 정말 훌륭한 가르침들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뒤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 저는 정말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목을 빼고 얘기를 해보면 이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뭐가 있냐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불교에서 부처님은 한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제자들은 부처라는 말을 안 써요. 가섭 존자라고 그러지 또는 가섭을 조사라고 그러지 가섭 부처님이라고 안 해. 안한 부처님이라고 안 해요. 육조 해릉 부처님이라고 안 해.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은 한 분입니다. 종교적으로든 뭘로든 한 분이에요. 세존이야 세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밖에 없어요. 그 뒤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조사라고도 하고 선사라고도 하고 깨달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름으로 씁니다. 그런데 선의 문종에서는 조사선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조사선사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이어져 왔다. 그런데 부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무수한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제자들 또는 이걸 깨달아서 이 법을 가르쳐 놓은 사람들이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유대교하고 좀 다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겁니다. 이분의 경험만이 유일한 진리야. 그래서 이분의 경험이 아닌 걸 얘기해 버리면 그 이단이 되어버려요. 불교는 그게 없어요. 이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 놓은 이 모든 가르침을 불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주어록 백장어록 임재어록 황벽의 전신법의 완능록 사과어록 뿐만이 아니고 연등의 의원이 이런데 전등록에는 거의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한 1700명 나온다고 그래요. 이 1700명이 깨달아서 가르쳐 놓은 거를 실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서 산 이 경험을 선사들 보세요. 공유하잖아. 그게 선문답이거든. 막 공유를 해.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돼 있어요. 아무리 깨달아서 살아도. 제가 아까 경험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 훌륭한 이 기지가 나오려면은 이 안목뿐만이 아니라 경험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 점이 뭡니까? 그런 경험들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스승이 계시는 어떤 제자다. 스승의 경험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만큼 예를 들어서 30년을 지금 제가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분의 법문을 들음으로써 이 30년의 경험을 제가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한테 특히 법문 듣는 걸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묻는데 가끔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법문도 들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라도 얘기를 해줘요. 저는 지금도 제 스승님 법문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깜짝 놀래서 물어봐요. 아니 뭐 들을 게 있습니까? 나 그런 말 들으면 참 아니 왜 그 경험을 흡수하는 그 경험을 왜 자기가 스스로 막 씁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월 동안 경험한 거를 그 법문에 녹여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전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 경전을 읽을 만큼의 어떤 공부가 됐다 그러면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화음경 법화경 반야경 열반경 금강경 반야심경 또 선사들의 어떤 가르침 이런 걸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험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유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승의 안목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흡수를 하면 흡수를 다 했다 그러면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제접을 할 때 자기 힘이 나와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뭔가를 우리가 세관에서 배울 때도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흡수하고 그걸 기본기라고 그러거든. 기본기가 충실해져야 자기 뭐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고 자기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게 망치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옛 우리보다 먼저 이거를 이렇게 깨닫고 공부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 경험들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죠. 당연히 흡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선문공환도 하는 거고 연등회나 전등록도 보는 거고 백장 지금 우리 백장어록 보고 있잖아요. 백장어록 하나만 봐도 백장스님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지금 황벽 스님의 경험이라든 이런 걸 지금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회는 그런 거야. 황벽의 안목을 흡수하고 있는 거고 백장의 안목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지금 마조 스님의 뒤를 계승하면 후손을 잃는다고? 이렇게 배우잖아. 의문이 드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는 의문이 들 수가 있지 제발 마조 뒤를 이어보기라도 했으면 이런 심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의문이 있든 안 풀렸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지 청출어람 한자로 그걸 청출어람 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어떤 스승과 안목 대결에서 내가 우이다 이런 건 없어요. 법은 이 법밖에 없는데 여기에 높고 낮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충분히 스승의 경험까지도 충분히 흡수해야 자기의 어떤 이런 여기에서 얘기했던 뛰어난 기지가 나온다. 스승이 가르친 대로만 가르치면 그건 스승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가 없지 어떤 면에서는 흉내 정도 모방 정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스승을 모방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저만 봐도 모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이 충분히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 그런 경험들을 흡수를 해야죠. 그 얘기예요. 스승의 안목이 스승을 넘어서야 비로소 스승의 법을 전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이날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전해져 왔는데 당나라 후밭 부터 이 송나라 때 이때 참 살아있는 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자선 지식선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리선 이라고 뜻의자 도리 리자 해서 의리선 전부 뜻과 어떤 이치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러면서 살아있는 선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스승의 가르침을 죽이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그거는 저희가 통해서 확실해져야 경험이 흡수가 되는 거거든. 충분히 흡수해서 자기 살림살을 분명히 해줘야 살아있는 선을 죽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안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보면 쉽지는 않아. 정말로 참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의리선 의리선이라고 하고 문자선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선종에서 나왔어요. 선종에서 그게 뭐 참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한 스승 밑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참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만큼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칼날리를 걷는 것 같은 날카로움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는 직접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을 쓰는 순간 그냥 전부 설명 이해로 가버려요. 문자선으로 가버립니다.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곧장 가르칠 뿐인 거지. 그냥 곧장 가르칠 뿐이에요. 어떤 방법도 쓰면 안 돼요. 방법은 전부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곧장 가르켜야 돼. 곧장 늘 이렇게 곧장 가르켜야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일입니다. 그냥 곧장 가르켜야 돼.